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10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파트 보도록 합니다 이 파트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최대치는 최근에는 한 문제 쪽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위생기구 쪽하고 배관용 재료인데 최근에는 위생기구 쪽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 보시면 1번 문제 위생기구 부분의 문제부터 풀도록 합니다 위생기구는 물을 사용하는 기구를 우리가 위생기구라고 했죠 대변기, 소변기, 세변기, 싱크대, 욕조 이런 것들을 전체를 우리가 위생기구라고 칭합니다 위생기구에 구비할 성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당연히 흡수성은 크면 안 되죠 대변기나 세변기는 흡수성 좋으면 안 됩니다 세변기에서 커피 나서 커피를 씻었는데 세변기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흡수성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개념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해야 되죠 맨날 대변기 누르고 세면기 빨갛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생기구마다 급수광경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변기 세정밸버 방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급수광경은 25mm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기 이런 탱크식을 썼을 때는 기본 10mm의 급수광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원피스 일체식 변기는 원피스 사이폰 볼텍스식에는 우리가 급수광경 15mm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4번에 사용한 물이나 오염된 물이 신속히 배출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형상 크기 제작이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위생도기의 장점이 아닌 것 태어나죠 그래서 경질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각이 비유 싸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알칼이 산성에도 쉽게 부식되어야 되고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기구를 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대변기는 자체가 트랙 구조라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물이 부착되기 어려우면 청소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금속접설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OXX입니다 특히 위생도기 제품은 선평장 개수, 열평장 개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속이나 이런 콘크리트 접속이 까다로워서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점에 속해요 그리고 용이하지만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5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습이죠 흡습성이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로탱크식 대변기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불필요하고 연속 사용이 많은 화장실 로탱크식은 저장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장시간이 필요 없는 것은 무슨 방식이다 세정벨버 방식이죠 세정벨버 세정벨버 이 세정벨버 방식이 일반적으로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사무소, 공공장소 이런 데 많이 쓰는 것이 세정벨버식 우리가 대변기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3번에 세출식 대변기는 유수면의 수심이었지만 냄새 발산이 가장 악취가 좀 심한 것이 세출식의 특징이죠 세출식은 우리가 동양식 변기에 썼던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얘는 변자가 없다겠죠 변자가 없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이라 하면 문장은 틀려요 그래서 농담삼아 이야기했죠 가혹행위를 주는 대변기다 오래 앉아있으면 진하죠 자 그리고 이제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정능력이 그렇게 우수하다는 건 아니죠 봉수 깊이가 최소 깊이 50mm에 가까우면요 세정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위생기구의 설비 유니타 유니타는 단위화해 놓은 것을 유니타라 하겠죠 그럼으로써 공기단축 공사기간 단축을 줄여서 공기단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공정밀도 형상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사이폰식 대변기 사이폰식 대변기는 사이폰작용을 이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이 사이폰식 대변기죠 사이폰식 대변기는 사이폰작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유수면은 넓은 것이 특정이죠 건조면적이 적기 때문에 변기에 오물부착이 적고요 그리고 봉수 깊이가 65mm 이상 유지할 수가 있죠 그 반면에 세락식의 경우는 세락식은 물의 낙찰을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이죠 얘는 유수면이 좀 적고 건조면적이 크기 때문에 좀 악취 발산이 사이폰식에 비해서 많고 얘는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로 얘는 세정능력이 사이폰식에 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폰식 대변기의 세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위생기구의 위생기구 설비에 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보시면 1번의 위생기구로서 독인은 다른 재질들에 비해서 흡수성이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OXX죠 흡수성 적습니다 그래서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재질에 비해서 흡수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세정밸버식과 세정된 그식의 대변기의 급수관계의 최소 15mm로 동일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관경은 최소 급수관경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급수관경은 세정밸버식일 때는 세정밸버식의 경우는 2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정댕크 방식은 최소 기준은 세정댕크식은 이거는 두 가지로 나와요 최소 기준은 10mm 이상인데 일반 탱크식은 그런데 원피스식의 경우는 변기하고 물댕크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원피스식의 경우는 15mm 이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경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세정탱크식 대변기의 세정시 소음은 로탱크식이 하이탱크식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로탱크식이 소음이 우리가 적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 로탱크 방식이 세정 방식에서는 로탱크 방식 이것이 소음이 적은 거죠 소음이 적은 방식이 로탱크예요 할탱크가 소음이 크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최저피로압력이 세명기 수준의 최저피로압력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세정밸브식의 우리가 최저피로압력 세정밸브식의 경우는 0.1MPa 이상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 반면에 세명기 세명기의 경우는 세명기나 이런거 욕조하고 싱크대는 같다 했죠 싱크대 이 경우는 0.055MPa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0.05MPa 이상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4번 오른 지문이 되겠죠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더 큽니다 그리고 5번에 세정탱크식 대변기는 역류를 방지해서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해서 드렸죠 자 이 세정밸브식이 진공방지기 버큼브레이크를 설치하는거죠 그래서 진공방지기 버큼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진공방지기는 세정밸브식 대변기죠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설치해서 오수의 역류를 방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기준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2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5번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위생기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수성이나 흡수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위생도기는 외부로도 충격을 가해질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유니타는 현장공지기 주로 공사기간 공기 단축 가능하죠 그리고 블루다우식 대변기는 사이펀볼텍식 대변기에 비해서 세정시 소음이자 주택인 호텔 등의 적합하다 계속 틀렸습니다 블루다우식 대변기가 가장 소음이 커죠 블루다우식 대변기가 이것이 소음이 가장 큰 방식이죠 얘가 소음이 커야 되고 소음이 크다 보니까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동주택에 부적합합니다 공동주택에 부적합해요 이 변기 설치했다가 또 청간 소음 때문에 다툼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부적합해서 얘는 뭐 이런 데 씁니다 사무소 같은 데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 아니면 공공장소 이런 데 블루다우식 대변기를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대변기는 세정 밸브 방식은 연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소, 학교 등에 적합하다 캐서 맞는 거죠 그러면 블루다우식 대변기에 거의 대부분 세정 밸브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 방 앞으로 변기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밑에 박스에서 보고 열거해 놓고 이 변기가 무슨 식입니까? 찾는 거 특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해서 이 변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죠 이런 거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위생기구설비 해가지고 이제 박스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변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고르는 형태는 아니면 이제 전까지 배웠던 있죠 박스 이거 딱 내게 하는 거예요 쭉 해설해서 옳은 거 옳지 않는 걸 모두 고르십시오 이런 유형 이런 거 좀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3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세정 밸브 의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소음이 작아 일반 주택에 많이 사용한다 아니죠 자 이거 소음이 크죠 수압도 커야 되고 그래서 소음이 커서 일반 주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사무소 공공장소 이런 데 적합하죠 그리고 급수관의 간지름은 25m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맞고 그리고 연속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4번에 급수관에 부합이 되면 오수가 급수관 내로 영유아리 유형이 된 진공 방지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 진공 방지기 버큼브레이크 또는 백퓸이라고 써야 되고 최근에 버큼미라고 많이 쓰고 있죠 버큼도 백퓸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역류 방지기죠 역류 방지기 그래서 이제 진공 방지기 역류 방지기는 기억하실 것이 얘는 세정 밸브식 대변기에 설치하는데 2차측 하류측에 설치해요 2차측 하류측 2차측 하류측 2차측에 설치해서 오수의 역사이폰 작용이 오수의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역사이폰 작용에 의한 작용에 의한 의한 오수의 역류 방지죠 오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 하류측입니다 그래서 대변기 쪽에 설치한다 밸브를 기준해서 그러면 급수관 쪽 1차측 상류측이에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급수압력은 최저 0.1Mpa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위생기구의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죠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플러시 밸브 2차측 하류측에 버큰브레이크 진공 방지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큰브레이크의 역할은 사용한 물이 역사이폰 작용에 의해서 상수계통,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플러시 밸브는 핸들식, 핸들식 많이 보셨죠 그리고 전자식이나 절수역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필요함으로써 문제점도 인한 일반 가정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관은 25mm 이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배관 설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급탕용 배관 재료로 동간이나 스틴리스 강간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물의 온도가 높으면 배관 부부식이 빠릅니다 그럼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죠 또 녹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식성이나 내구성이 좋은 걸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간이나 스틴리스 강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배수수지관 상부를 연장해서 신정통기관으로 하죠 사용하며 대기 중에 개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정통기관 배수수지관을 그대로 연장한 통기관이죠 그래서 끝부분 말단에 스틴리스 망을 설치해서 벌레 등의 침투를 방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배관 지지철 물은 숙격작용 간의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우리가 고정 지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프렌지염은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벨버나 펌프 각종 기기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씁니다 그리고 보통 직선 배관 위험할 때는 50mm 이상의 큰 간을 접합할 때도 사용하죠 그래서 프렌지염의 도시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렌지염은 도시기호가 양쪽 크기가 동일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의 보온제는 보온방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온도에 견디고 열관률이 되도록 큰 제로를 쓰면 안 되죠 열관률이 적은 작은 제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09번에 스트레스 강간의 접합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프레스지 접합이나 압축식 접합, 클리식 접합이나 신축 가동식 접합은 스트레스 강간의 접합법이 됩니다 그런데 TS식 접합, 지금은 접착제 접합, 출제 당에는 TS 접합으로 옳고 이 용어를 순환해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 그래서 최근에는 접착제 접합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냉간 공법의 두 가지 접착제 접합과 고무링 캠 접합 또는 고무링 캠 접합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냉간 접합 중에 그래서 이거는 경질 비닐간의 접합법입니다 5번은 접착제 접합법을 위해서는 경질 염화 비닐간의 접합법입니다 비닐간, 비닐간의 접합법에 속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특히 프레스식 접합이 스트레스 강간의 접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강간의 전용 공급으로 집어서 접합하는 게 프레스식 접합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 배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스트레스 강간은 철의 크롬 등을 합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간에 비해져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다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먼저 스트레스 강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보통 일반 강간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철의 크롬이나 이런 니켈을 합류해서 만들어서 강간보다 그래서 스트레스 강간이 강간보다 이런 점이 우수해지는 거죠 강간보다 일단은 강간보다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강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강도가 커지니까 간의 두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의 두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의 두께를 줄이니까 강간보다 경량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량화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죠 크롬이나 니켈을 넣었으니까 내식성과 내구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구성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기에 그렇게 녹 안쓰고 이러니까 위생적이잖아요 강간보다 위생적이고 그리고 미간상도 좋아지는 거예요 강간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염화비닐관은 선평장계수가 금으로 온도 변화했던 신축에 유의해야 되죠 이게 염화비닐관의 단점이 선평장계수가 커져요 그리고 열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럼 고온에도 약하지만 극초온에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동간은 동일 관계에서 K타입이 가장 얇다 해서 있죠 동간은 K타입이 가장 두껍죠 K타입, L타입, M타입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얇은 것은 M타입이 가장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강간은 주철관에 대해서 부식되게 하시죠 강간의 단점이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좋은 점은 많죠 가공 용이하고 충격이 강하죠 그리고 주철관은 치승파기인데 주철이 옛날에 가마솥 뚜껑 이런 게 주철이거든요 잘 깨져요 치승파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강간은 막 집어던지도 치승파기가 없죠 그냥 우그러질 뿐이지 그렇다고 안 부러집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연관은 연성이 풍부해서 가공성이 우수하죠 그런데 이 연관은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자 이 알칼이 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이 연관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서 봐 두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6페이지 보시면 11번 문제 보시면 자 배관 재룸이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플라스틱 간은 내식성이 있으며 경량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폴리부틸렌 간 보통 PB 간이라고 하죠 PB 간 PB 간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무독성제로서 상수도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이나 아파트 상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에 공급되는 이것이 PB 간이에요 그리고 3번에 가구야 폴리에틀렌 간 보통 가구야 폴리에틀렌 엑셀 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온수 온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현장에서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엑셀 파이퍼 그래서 가구야 폴리에틀렌 간 그래서 온수 온도래 밑에 바닥에 까는 거 자 그리고 4번에 배수용 주출 간은 건물에 5배가 해놨죠 5배수 배관호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번에 탄소 간 간은 내식성과 가구성이 우수하며 간의 두 개의 KLM형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OXX죠 이거는 동간의 특징을 쓰고 있죠 내식성과 가구성이 우수하면서 간의 두 개의 KLM형으로 나오면 이것은 무엇이다 자 바로 동간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간간은 두 개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간의 두 개가 두꺼워집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자 배관설비 개통에 설치하는 부속기구가 아닌 거 그래서 1번 흡입 베인은 자 이거는 배관계통 아니죠 이거는 공조 공기좌설비나 냉동설비의 부속이죠 흡입 베인 날개죠 베인은 원래 날개에요 흡입 빨아든 쪽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스테이너는 자 우리가 일종의 펌퍼나 이런데 기계장치 앞에 이제 걸음 모래나 세부스 이런 걸음은 여가장치여서 하는게 스테이너였고 리두스는 이 구경이 다른 간을 연결할 때 입는 것이 리두스였죠 그리고 벨로제염은 배관의 신축이 염새였죠 그리고 캡은 모자죠 그래서 배관의 말단 부분을 막는 부속품이 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보시면 자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체크밸브는 유치 흐름의 역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게 체크밸브죠 그래서 보통 역지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체크밸브는 유량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적 기능 역할을 못하는 것이 체크밸브 한 방향으로 흐름을 보내고 반대 방향을 못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 체크밸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밸브는 유치의 저항이 비교적 작으며 자 슬루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게이트 밸브죠 게이트 밸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밸브 유치의 저항이 가장 큰 밸브죠 그래서 보통 스톱 밸브 또는 우리가 구형 밸브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밸브고 그리고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의 몸통 내 중심축에 원판 형태의 디스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버터플라이 밸브죠 그리고 4번에 볼 밸브는 핸들 조작에 따라서 우리가 볼에 있는 구멍의 방향이 바뀐 개폐가 이루어지는 것 볼 밸브 그래서 이제 볼 밸브는 이렇게 된 거에요 가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급탕이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90도 돌리는 거 있죠 손잡이를 이렇게 눌러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잡이 형태로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볼 밸브에 보면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아! 이거구나 대구나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게이트 밸브는 디스크가 배관 횡단면에 평하게 상하로 이동되면서 개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유체의 지향 손질이 가장 적은 밸브죠 그리고 이제 밸브가 커요 그래서 이제 비싸죠 스톱 밸브 글로우 밸브는 작고요 이 게이트 밸브가 굉장히 크고 그러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닫을 수 있는 것은 스톱 밸브들이고 그리고 글로우 밸브고 그런데 이 게이트 밸브가 개폐하는데 오래 시간이 크면서 한참 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 보시면 원치형 조절 0도에서 90도 이미 각도만큼 회전시키면서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기서는 콕이죠 콕이나 이런 볼밸브들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콕밖에 없죠 그래서 5번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번 보시면 다음 계기로 인한 서모스텟 서모스텟은 자동 온도 조절기죠 저탕 조회에서 물을 데우거나 했을 때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템프러처 온도계죠 그리고 3번이 스테레이너 역악 역할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압력계죠 객이 적정하는 거 보통 우리가 저기 있습니다 펌프에는 흡입척의 압력을 적정하는 진공계고 토출적인 압력전기 압력계였죠 그리고 5번은 기름불리기죠 오일스레이는 그래서 기름불리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 보시면 다음 밸브 중에서 유량조절이나 지수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밸브는 바로 체크밸브죠 체크밸브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 흐름을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체크밸브죠 그래서 유량조절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전 물을 닦거나 이런 역할은 할 수가 없죠 오로지 반대 방향 못 흐르게 하는 것이 체크밸브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플로트 밸브나 게이트 밸브 글로우 밸브 그리고 앵글 밸브는 다 가능하죠 특히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90도로 방향 전환해 주는 것이 바로 앵글 밸브다 대표적인 앵글 밸브가 바로 소화전 밸브 있죠 소화전의 염대트는 소화전 밸브나 방열기에 설치하는 방열기 밸브가 흐름을 90도로 방향 전환해 바꾸어 준 거죠 그것이 앵글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플로트 밸브는 이렇게 떠서 하는 거죠 유량 조절해 주는 거 그래서 플로트 밸브는 저런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수조 같은 데 수위 조절해 주는 거 보통 수조에 수위 조절하기 플로트 밸브나 전극봉 스위치 가지고 수위 조절 많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의 이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단에 보시면 간의 이엄류 나오죠 대간을 힐 때는 엘보나 밴드를 쓰고 분기간을 뽑을 때는 T나 크로스와일을 쓰면 됩니다 특히 급수나 급탕이나 난방이나 가스나 이런 것 같이 찌꺼기가 없는 물을 할 때는 T나 크로스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수나 배수와 같이 찌꺼기가 있는 물을 할 때는 우리가 Y 간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간접합이 니플이나 커플링, 유니온 프렌즈 이런 것을 쓰면 되고 구경이 다른 간을 쓸 때는 리두셔나 부싱, 그리고 이경 자가 들어가면 다 돼요 이경 이경 소켓이다 이경은 구경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편심이염은 수평 배관에서 응축수 고임을 방작해서 편심 이경 T를 쓸 수도 있고 직간에는 편심 리두셰 이런 거 이경 리두셰 이런 것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 이제 말단부는 플러그나 우리가 캡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설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318페이지 난방설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60 45 그러하셨습니다 1340 비음